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에 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 하는데 오늘만 이번 주만 편성이 변경이 돼서 화요일 하루 앞당겨서 제가 우리 유희선님 빨리 뵙고 싶어서 화요일날 만나게 됐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훈 이사 함께 하도록 할게요. 유희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유희선님과 함께 일단 외신 두 가지 확인해 보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외신은 환영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오랜만에 좀 달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사를 보겠습니다. 달러 월츠 as risk appetite returns, 유로 shines. 자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달러가 약세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유로도 좀 강세를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기사를 보면 또 이게 타이틀이 좀 바뀌었네요. 달러가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지금 또 올라오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계속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추세를 보여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 추세가 작년 내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흥국 시장이 작년에는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거의 뭐 88, 89 수준부터 거의 9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으니까 거의 10% 가까이 절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신흥국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달러가 거의 뭐 97.6 수준의 선물까지 갔다가 꼭지를 찍고 천천히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96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약한 1% 정도 절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상승은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대론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계속된다면 당연히 신흥국 시장에 대한 관심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외신 달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왔고요. 두 번째 외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의 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요? 네. 자 지금 어저께 발표됐죠? 아 엊그작 때가 봅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JP모건 is soaring in on earnings and its rivals won't be able to catch up, says expert. 자 JP모건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미국의 은행주들이 다 이렇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까지 생기셨었습니다. 다들 금융주에 대해선 관심도 없었는데 왠지는 아시죠? 장단의 금융차 역전 현상, 예대 맞은 축소 현상, 미국 경기 안 좋아 이런 얘기들 등등 하다 보니까 은행주가 좋지 않을 거다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어 웬걸? JP모건 실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뭐 이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매출이라든지 순위자 마진율이라든지 뭐 수수료 수익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서 아 그러면 이제 은행주들 다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은행들은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았었다. 즉 JP모건이 워낙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장래 금융차 축소 현상 그리고 예대 마진의 축소 현상 순위자 마진율의 감소 현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대형 은행주들이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 주소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아마도 은행주들도 퍼포먼스가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의 퍼포먼스는 다시 한 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도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신 두 가지 확인을 받는데 또 우리 채팅창 통해서 주식 느낌 시청자분이 유희선님 팬입니다. 또 키어 히어로즈님은 유희선이 오늘 패션 리더 캬 하면서 또 감사합니다. 약간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해서 자꾸 앵커님께서 자꾸 그러시니까 맞잖아요. 팩트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증시의 상승 여력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지금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잔존가치 모델을 놓고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선진국의 상승 여력을 보겠습니다. 어저께 돌린 숫자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숫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좀 줄긴 했어요. 왜냐하면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도 지금 보면 선진국이 한 18.7%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미국의 나스타 25% 독일이 계속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24% 사실 유럽 증시가 사실 최근에 좀 좋았어요. 그리고 유럽 전체 그리고 미국의 다우존스 다 이렇게 대표적인 4개의 지수가 상승 여력이 20% 이상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흥국은 어떠냐 사실 대부분 다 2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달러 약세 얘기도 했었고 신흥국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여기에 또 멕시코가 올라오고 있고요. 중국의 심천시장. 이렇게 3개의 인덱스 신흥국에서는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로 놓고 보면은 지금 22.4%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국이. 그리고 글로벌 전체로 놓고 보면은 뭐 어쨌든 10%대 후반. 상승 여력이니까 쉬어갈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내놓고 매도할 필요는 없다. 쉬고 있는 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선직보다도 신흥국 시장의 매력도도 함께 올라가고 있고 그 가운데 또 한국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높아가고 있다는 게 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증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해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1%대 강세 보이고 있지만 지난주에 중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었죠. 사실 제가 점심 먹고 왔더니 1%더라고요. 오전만 하더라도 거의 1% 마이너스였는데 역시 중국 시장은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시장을 들여다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중국이 조금 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차트가 이렇습니다. 3개월 만에 32%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상해종합주가. 심천지수는 더 심합니다. 그렇죠? 3개월 만에 41% 이렇게 상승했는데 좀 쉐기는 좀 쉬어줘야죠.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근데 왜 쉬어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쉬는 게 뭐 진짜 경기가 정말 엉망이어서 뭐 이렇다 그러면은 쉬는 게 아니라 이거 좀 너무 잘못된 상승이었다라고 얘기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쉬어가는 이유 중에서 경기가 바닥을 다지는 것 같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표는 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요. 제조업 PMI 지표가 50.5 경기 확장 국면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신 PMI 지표 중소기업들 50.8 또 확장 국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서비스업도 계속적으로 과거 대비 계속적으로 확장 국면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차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54.4.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의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바닥 다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2.3%까지 올라왔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축소 현상이 오는 게 아니냐. 증시도 많이 올랐고 또 인플레이션도 많이 올라가니 또 경기도 바닥 다진 것 같고 자 근데 여기다가 금리 내릴 이유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증시에 어떤 쉬어가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도 근원 인플레이션은 2% 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조금이라도 위축되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중국은 또 풀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정인 것이지 이게 하락장의 시작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또 보셔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변할 거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당연히 국채금리가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니까 아 이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렇게 박스권에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판닉멘탈을 놓고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판닉멘탈로 들여다봤더니 이런 지수가 나옵니다. 상해조합지수의 상승야력이 그래도 22%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천지수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26%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야력이 같이 존존한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한 경기도 바닥을 찍고 있으니 너무 많이 올라서 쉬어가고 여기에 만약에 조정이 받으면 조정이 있으면 이것을 투자 기회로 삼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빨리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올라가버리네요. 이게 또 우리가 상해나 뭐 하여튼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지난 조정이 있었고 또 오늘은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른 중국 증시 움직임 전체적으로 또 현재 구간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이 둔화와 함께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사실 우리에게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선행지수 발표는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연초에 글로벌 증시는 아직까지는 강세장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적어도 2년은 더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올해 상승폭으로 계산했었던 것이 한 15에서 20% 정도. 근데 차트에도 보시듯이 벌써 연초 대비해서 14.8% 상승을 했으니까 올해 상승폭을 거의 다 온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펀드멘터리 받쳐줘야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경기선행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저희가 들여다보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펀드멘터리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 가지 요소로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당연히 금리 인하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제일 큰 G1과 G2가 금리를 인하한다면 또 상승 모멘텀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되겠죠. 당연히. 작년에 그렇게도 고생시켰던 내용이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이 부분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회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에는 오히려 경기 둔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속 말씀드리는 경기 선행지수. 경기 선행지수는 아직까지는 여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하락하고 있어요. 99.6, 99.4, 99.3, 99.2 계속 하락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폭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다음 달 숫자. 그러니까 3월 달 숫자가 다음 달에 발표될 겁니다. 3월 달 숫자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 또 올라가는 숫자가 나온다. 이러면 시장은 또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숨 고르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가별 중에서 계속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은 당연히 브라질. 계속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신에 중국도 보면 하락폭이 거의 바닥 다지고 올라가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여기에 러시아도 안정을 찾고 있네요. 한국도 지금 보시면 여기는 없습니다만 상승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이 더 탄력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경기선행지수가 언제 바닥을 다지느냐. 또 금리가 언제 인하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경기선행지수는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저희가 확인했었던 경기선행지수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 그 가능성과 또 시기를 좀 예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인하되지도 않고 인상되지도 않고 그냥 쭉 계속 보압해지는. 옆으로 가는 게 더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투자자들이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런 현상이 안 나오고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장이 나오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참 시장이 그렇게 녹록진 않죠. 항상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고 또 빨리 빠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반등을 했어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쭉 하락해서 만약에 이런 숫자 1.5%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쟤는 아마 금리 인하 곧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시면 이게 반등을 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9% 정도의 반등. 이거 왜 그러냐. 당연히 유가 그리고 또 음식료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응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가를 빼고 보면은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보면은 지금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2%대가 목표치인데 2%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빠진다. 그러면 저는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임금 상승률인데요. 임금 상승률이 계속 치고 올라가면 금리 못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17년 고점 대비해서 조금씩이나마 자꾸 하락하고 있다라는 게 이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금리가 인하되고 증시가 다시 한번 튀는 그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이제는 52% 이상이다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조종은 필요하지만 주식을 지금 던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작년에 좀 무서운 시장을 경험을 해서 살짝만 조정을 보이면 이러다가 추가적인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여건을 봤을 때는 상승기에 건강한 조정은 있겠지만 이게 추세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반적인 지표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 가운데 좀 화두를 떠오르고 있는 5G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뭔가 모멘텀이나 가시화가 올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타나고 있는데 이사님도 그렇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날 열심히 이야기했죠, 저희가? 열심히 방송을 만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삼성전자의 폴더버폰 곧 나와요. 네, 곧 나오는데 사실 거예요? 혹시 240만 원 정도? 저는 너무나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 좋네요. 누가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사고 싶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거죠. 사고 싶다. 이사님이 없으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좀 비싸죠. 너무 비싸요. 좀 비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예약 판매 다 됐대요. 그래요? 왜 이렇게 산 걸까요? 그러니까 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거죠. 중요한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전환식이라는 거죠. 맞아요. 여태까지 작년에는 이런 폴더버폰이나 이런 업그레이드나 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어, 이건 정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 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 5G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가 더 잘한다, 5G. 한국 저리 가라. 미국에서도 날래요. 미국에서도 지금 뭐라고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날리죠. 나서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했더라고요.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5G 최대 강국으로 키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지원하겠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merica must win. 또 나왔습니다. 참. 미국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분께서 5G 이니시티브에 대해서 꼭 1등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5G가 되면 반도체 수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쌀 같은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인 그렇죠. 반도체. 우리는 그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절대로 미국이나 중국에 내줘면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어쨌든 이 저금리 시대에 4차 산업혁명과 연결돼서 5G가 연결이 되고 이게 또 클라우드랑 연결이 되고 또 이 부분이 AI와 연결이 되고 자율주행과 연결이 되고 자 속도가 작년에는 좀 더딘 것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는. 그러니까 이제 딜앤 가격도 빠지고 수요가 안 좋은 거 아니냐 클라우드가 좀 안 좋은 게 아니냐 뭐 AI 늦춰지는 거 아니냐 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제 점점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관련주들을 사야 되고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 만들어야 되었으니까 꼭 보시고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클라우드 컴퓨팅 네. 그 ETF가 있는데 SKYY라는 ETF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잔존 가치 모델상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지난 글로벌 주식 속으로 말씀드렸던 게 나스닥 그죠? 그리고 속스 반도체 네. 그리고 IYW RYT 그래서 전체 업종이었죠.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SKYY는 다시 말씀드려서 클라우드 비즈니스 제가 AI 클라우드 데이터 세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라고 해서 ARKK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다시 포인트를 가지면 하반기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꼭 기대하실 필요가 있고 관련 투자를 늘리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저번에 보니까 파인브즈 관련해서 미국 주식 관련한 기업들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ETF 관련해서나 저희가 지난주 글로벌 주식 속으로 통해서 또 새로운 ETF 하나 더 오늘 SKY와 ETF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 관련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들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헌 인산이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